아.. 마무리 좀 부탁해. 어, 그래. 차민우 씨 이건 다 확인했으면 그만 나가주시죠 죄송합니다 이건 저도 몰랐던 일입니다 사과를 하러 오신 건가요 변명을 하러 오신 건가요 물론 전 둘 다 거절하겠습니다만 부서진 무대는 철저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원상복구할 수 있게 조치할 거고요 어떻게든 첫 공연에 지장가지 않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내 마지막 대답입니다 그만합시다 너무 미안해서 더는 설득도 못하겠네요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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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